자, 오늘 너무 맛있었고 선생님, 갑자기 얼마나 발휘가 되나요? 사실 좀 걱정되는 분이 저는 쌩 라이브를 들었을 때 좀 더 느껴져요. 일단 쌩 라이브를 들었을 때 각도를 지은 사람들을 잘 모르겠는데요. 네. 근데 저희가 많이 준비한 만큼 최소한 다해서 물론 퍼포먼스도 했지만 모두 유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감동을 해줘야 하는 방법 중에 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 부분에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세 분의 인터넷으로 가고요. 이번에는 기대병분들은 설정샷이라고 해야 될까요? 슈퍼링의 멤버들이 이번 영화를 직접